오늘의 에어사울에 대해 감사합니다. 에어사울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울을 입장공하느라 출발하는 에어사울 출발 1편 및 아시아나항공 962 1편은 4시 35분에 탑승 예정입니다. 서민 여러분께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보안 기간에 따라 항공기 작성 시 여권과 탑승선을 확인하오니 여권을 서재하여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간단합니다. 에어사울 출발 2편과 탑승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에어사울 출발 2편과 탑승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에어사울 출발 2편과 탑승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 basil 2편으로 탑승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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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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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이 짜자채채소 봄 スーちゃん! スーちゃん見て! おーい! スーちゃん! スーちゃん! 本当に見える 見て おー! 止めろ! イエーイ swimsも LAURA マッシュ! ない簡易に フル Mil calculの バッシュ! ん 元 invis 紅 어, 도둑! 오이, 수아ちゃん! 수아ちゃん, 오이! 수아!